일단은 우리가 방금 뭘 하고 왔죠? CDTV! 송버드 첫 공개를 하고 왔는데 전 세계 첫 공개 무대 첫 공개! 첫 공개! 솔직히 여러분 볼거리가 많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좋았어요 한 명 한 명씩 매력이 있었죠? 있었죠? 송버드도 무대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끝났는데 모인 이유가 뭐냐 일본어 버전 뮤비를 3시간 뒤에 나오는데 저희가 미리 보고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도 처음 봐요 저희 딱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다 지금 너무 흥분해요 맞아요 지금 이 앞에 저희도 처음 보는 게 있어서 일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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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할 수 있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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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CG 대박이야 우와 우와 뭐야 근데? 그거 CG 아니야? 우와 아니 근데 이거 CG 아니고 CG 아니야 진짜 진짜 이거 진짜야? 디니어처로 나 고급목 장난 아닌데? 저 웰컴도 CG 아니야? CG 아니에요 다 저 웰컴도? 다 CG 아니에요 웰컴은 다 CG 아니에요 이거 있는 거 다 봤어 다 CG 아니에요 야 저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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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가 아 제가 아 유시가 살짝 퉁 봤는데 오 오 오 오 오 우와 우시 형 멋있다 생긴다 생긴다 우아 우와 우와 오 빙쌍 이츠 씨 형 하하하하 이츠 리크가 우와 이쁘다 와 멋있는데? 오 오 예쁘다 우와 종이세? 우와 뭐야? 세상 세상 오 오 오 우와 우와 예쁘다 진짜 와 완전 하늘하늘하네 오 예쁘다 오 별 탔다 핑쏘 오지성 . なんか 볼까 아 universally 귀여워 연기 아 뭐야 과자집이네 레몬 레몬 スト 쓰니까 진짜 예쁘다 뮤비 색깔 자체에 진짜 너무 예쁘죠? 세계관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자체면 보고 싶다 와 드디어 여기다 와 이거야? 여기다 여기다 아 저 차가 이거였구나 와 드론 차지야 이게? 와 이거다 와 야 밑에야 밑에야 와 시네 왔다 템프다 오! 발빵 넘어 와 와 와 우리 용기 왜 이렇게 잘해 이거? 와 리크 와 리크 와 리크 와 리크 와 리크 와 잘 나왔어 예쁘다 예쁘다 와 맘만 먹어 와 예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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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액이 뭐야 오 여기 소원을 받고 이뤄진 거야 컴플릿 컴플릿 다음 곡에 연결이 되어있구나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 아니 꿈이었네 의심이 진짜 상상력 진짜 뭐야 상승이 진짜 알팝다 한 명이라면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귀엽고 연기 잘해 연기 잘했고 아니 차에서 와야 진짜 연기 진짜 잘해 아니 근데 우리 그때 차에서 차에서 진짜 그때 뮤비 아마 비하인드 보시면 아실 텐데 진짜 진짜 재밌었거든요 진짜 웃겼는데 진짜 진짜 웃겼어요 확실히 그때 열심히 재밌게 한 만큼 잘 찍혔다 진짜 재밌게 했는데 잘 나왔으니까 기분 좋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거의 롤브엔드에서 찍었던 그 음문 되게 잘 나왔어 드론샷 진짜 예쁘던데 이걸 보고 나니까 한국어 버전으로 진짜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미리 보면 안 돼 궁금해져 난 자동차 그 CG가 이렇게 예쁘고 뭔가 진짜 약간 우주처럼 나올 줄 몰랐어 맞아 실차 타는 뭔가 차는 뭔가 다마스 타고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낑가 타가지고 안전벨트도 다 베고 그러니까 안전벨트도 다 베고 움직이도 않는 차 안에서 다 하나 둘 셋 그랬었는데 그때 운전도 처음 베고 근데 CG가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요 핸드업 때는 CG가 되게 뭔가 현실감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CG는 진짜 귀엽다 완전 감독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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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국어 버전 기대 많이 된다 진짜 저 티아 자퍼링도 기대돼요 맞아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티아 자퍼링도 최근에 찍었는데 그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노는 모습을 다 찍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일본어 버전 뮤비는 약간 스토리 이런 스토리성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한국어 버전에서는 퍼포먼스 저희 퍼포먼스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중점으로 나오는 뮤비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하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여름을 NCTC의 송버들 함께 보냅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오늘 드디어 한국어 송버들 한국 버전 뮤비가 나오죠 네 저희가 나오기 전에 미리 보겠습니다 제일도 처음이라 레츠고 레츠고 차부터? 차부터 나오네 그러니까 완전 다르네 그러니까 뭐야 오 뭐야 소리 이게 최대야? 응 와 진짜 완전 우와 뭐야 완전 다르네 진짜 이렇게 다르네 이해 이거 예쁘다 아 여기는 똑같구나 우와 근데 한국어 버전 새롭다 약간 뽀뽀랑 표정이 잘 보이니까 엄청 뭔가 재밌는데 퍼포먼스 위주로 이렇게 이렇게 사비가 춤이 엄청 잘 어울려요 우와 수정정 구성이다 아 여기 안 넘었어 똑같은 거 같다 아 똑같은 거 같다 춤이 많아졌네 일본어 버전 그럼 여기 퍼포먼스도 있고 응 퍼포먼스도 있고 아 여기도 우와 핑커머리가 흔들고 있어 키키라라 키키라라 오예예 아 여긴 나왔어 여기야 여기야 다르다 아 여긴 다르다 어 여긴 다르다 달라요 약간 티저에 나온 것도 있고 여기 똑같다 우와 지금도 다르다 오 아 여긴 다르다 아 이것도 아 이거는 반짝반짝 오 오 댄블 완전 처음부터 다르다 재밌어 우와 이 의상 입고 댄블구나 이 의상 진짜 사교입니다 네 네 뭔가 진짜 택배 운영 그렇지 택배를 그 택배를 우리가 수원에 배달을 해야 되잖아 직원들 네 오 오 아 여기도 나왔나? 오 안 나왔어 근데 비슷한 참에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이거다 이거 이거 있다 우와 야 마지막 이게 있었네 어 마지막 비주얼 어 나쁘지 않은데 오 마지막 비주얼 나쁘지 않은데 진짜 전전전전전 오 근데 진짜 오 근데 진짜 일본 버전이랑 이 한국 버전이랑 진짜 다르다 이렇게 이거는 진짜 퍼포먼스 느낌이 많이 나기는 하는데 일본 버전에 있는 그 안 나온 장면들도 여기에 나와서 퍼포먼스 말고 뮤리 뮤리도 있어 뮤리도 있어가지고 약간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스러운데 반반 근데 진짜 예쁘다 진짜 몸은 잘 보인다 이거 여러분 저희 얘기 보셨나요? 일본어 버전이 스토리가 좀 더 많고 한국어 버전이 퍼포먼스 이슈 퍼포먼스가 많은데 그게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모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송버들을 더 재밌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송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네 빠이빠이 빠이빠이